오늘은 딸내미와 아빠의 세대차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수 이정현 있죠 와 부르던 여가수 바꿔도 유명한 대표곡이죠 그걸 이제 몇 마디 노래 몇 소절 노래 불렀어요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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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딸내미 하는 방향 반응 아빠 그런 노래가 세상에 어딨어 구라치지마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띄어 가지고 이정현의 바꿔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다 있어 깜짝 놀라고 식탁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송창식에 왜 불러 왜 불러 지나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딸내미 하는 말 반응 세상에 그런 노래가 어딨어 왜 그런 노래야 이러면서 나한테 면박을 주는게 또 이제 또 증거사진으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송창식의 왜 불러를 찾아주니까 어머나 세상에 그런 노래가 다 있네 또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아빠와 딸의 세대 차이를 느끼는 노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